자연에서 온 귀한 성분들로 탄생한 세 가지의 맞춤 솔루션, 앱솔루트 워시오프 마스크. 모공을 깨끗하게, 피부 정화가 필요한 순간. 프랑스 오베리니 지역에 미네랄 넘치는 그린 클레이와 국내 자생 편백림에서 채취한 편백잎 가루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와 만나 더 맑고 깨끗한 피부를. 풍부한 수분 공급과 진정이 동시에 필요한 순간. 정성스레 수확한 프랑스 프로방스의 진짜 장미꽃잎과 스위스 알프스의 맑고 깨끗한 에비앙 워터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와 만나 더 투명하고 밝은 피부로. 풍부한 영양과 탄력이 필요한 순간. 강력한 항산화 작용의 마누카 꿀. 세계적 청정지역 DMZ에서 채취한 천연 벌꿀과 상위 0.5%의 홍삼인 천삼에서 온 천삼수가. 앱솔루트 셀렉티브 리프팅 코드와 만나 탄력있고 영양감 가득한 피부로의 변화. 내 피부 컨디션에 꼭 맞춘 세 가지 워시오프 마스크의 드라마틱 케어. 애터미 앱솔루트 워시오프 마스크 시리즈.